XSFM입니다. I, D, W, K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림은 내전 군부쿠레타인 걸까요? 이번주 이상평론이 가지는 궁금증입니다. 서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6년 연속 서울대라는 기사. 기사의 내용을 보면 대단할 게 전혀 없습니다. 실험실이나 기기실 등이 많은 종합대학은 에너지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 당연하죠. 원료보관, 제품 보관, 컴퓨터 온도 유지 등등 학술과 관련된 에너지를 아낄 거면 국가가 국립대학을 왜 운영합니까? 게다가 초저가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대형 공장들은 서울에 있지 않아서 그나마 도토리 키재기 중에 서울대가 1위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이 조사를 행한 곳에서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아예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사조까지 붙여서 공공기관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사람들 흥분하라고 뒤틀어 뽑은 표제의 기사. 이게 뭐 단독이라고 단독도 달고 나왔더라고요. 제목에서 그 단독 두 글자가 빠진 채로 모든 언론이 제목과 내용을 벗겨서 서울대를 조리돌림했고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에너지 관련 정책 설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기획기사. 누구나 만들 수도 없겠고 인기도 없으니 취재하기도 싫겠죠. 데스크의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도 적자 생존 옆에서 가지면 내가 뺏긴다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기사를 이렇게까지 너도나도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읽는 모든 시민을 스크루즈 영감처럼 상실감과 분노에 벌벌 떨게 만드는 언론의 행태.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더위만큼이나 참기 힘든 요즘입니다. 실효성을 고민하는 시사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최초의 한국어 팟캐스트 전문 방송사 XSFM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유승균 피디입니다. 저 여긴 윤세민은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오늘과 내일은 이상평론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월에 앞으로 몇 주 동안 주말에 방학특집 교양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일은 이상평론이니까 예측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곧 뉴스라운드부터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빅그린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같이 쓰면 더 좋아요. 2-3 트리트먼트 2-3 헤어팩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빅그린 엑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사실 저는 샴푸를 어떻게 쓰냐면요. 네. 양 제일 크고 제일 싼 거 쓰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러하지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통이 화장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욕실에 있어요. 우리가 늙어감에 따라 점점 커지죠. 이 덕용의 크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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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저기 뭐야 폼클렌징이랑 이런 게 사실 이만한 게 한 다섯 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탈모죠. 아 맨. 네. 드디어 빅그린 여기까지 마수를 뻗쳤습니다. 네. 탈모 전용 샴푸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전 샴푸도 성분이 좋아서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후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요. 저희가 말한 적이 없었는데 효과가 있다는 후기들이 올라와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예 탈모 샴푸를 출시했습니다. 근데 겉에 저 디자인만 보면 헤어로스 샴푸 이래가지고 머리가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숱 많은 사람 전용 같아요. 구스베리에서 답을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빅그린이니까 런칭 행사를 하죠. 일반 노멀 샴푸, 패키지 제품 등 다양한 옵션으로 특가로 모시고 있습니다. 민두노총 연맹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게 사실 이제 민두노총은 늦었고요. 네. 진행인 것 같다. 아 그렇죠. 베지터가 돼가는 것 같다. 농구팬들 사이에서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1년의 건강을 위해서 수천만 달러를 쓰는 리브론 제임스가 머리가 벗겨진다. 네. 인류는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없다. 사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이죠. 늦출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해서 쓰겠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전기 얘기입니다. 네. 정부가 7, 8월에 한해서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7월하고 8월에 한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100kW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매년 여름마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여야가 누진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두고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주택용 게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 미터 보급과 함께 누진제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했고 원래 하려던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누진제를 폐지 혹은 한시적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는 폭염 재난 시의 30% 감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전기료가 전체적으로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당연한 게요. 누진제가 완전히 폐지되면 가정용의 경우입니다. 가정용의 누진제가 완전히 폐지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존재는 누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비트코인 최고라는 사람이요. 타워팰리스 입주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비트코인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정용으로 하기엔 좀 그렇죠. 가오를 살리느라 유리, 통유리 건물로 지어서 아주아주 넓은 신뢰를 자랑하고 그 아주아주 넓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창 위주로 안쪽으로 길게 뚫어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냉방 효율이 가장 안 좋은 집들이죠. 그렇죠. 그런 집들은 서울 강남구와 부산 해운대구에 우로로 몰려있습니다. 네. 잠시도 있고요. 네. 그 집 사는 사람들이 제일 득을 본다는 겁니다. 그 정도 내다보는 질문은 자유한국당이 하질 않죠. 이거는 그냥 누진제를 폐지라는 게 언론에 나오기가 얼마나 좋아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가 이때 16년에 누진제 손보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당정청은 이것을 수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덕적 해이 이런 소리 하면서 말이죠. 국민의당이 당시에 6단계를 4단계로 고치자 이 정도의 안을 내놨었고요. 그 당시에 여당과 청와대에는 이걸 들어주고 싶지 않았던 게 전기란 기본적으로 민영화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여당에게. 그랬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말 들어보면 완전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도 보면 전기에 대한 민영화 얘기를 잠깐 고삐를 늦춥니다. 한나라당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았을 때는 이거 민영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왠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너무 더우니까 표를 읽기 싫으면 국회의원 모두가 누진제를 고치자는 소리는 하죠. 문제는 그 다음인데 대규모 공장이 쓰는 전기 요금이 너무 싼데 이걸 얼마나 벌충할지를 놓고 여야가 한번 격돌을 할 거고요. 아마 그건 내년 여름쯤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냉방복지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걸 복지로서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이 문제는 의외로 답이 나온 곳이 되게 많습니다. 적도 부근의 국가들 중에서 모델에 따라서 에어컨을 구매할 때 면세나 가격 보정을 해주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가 및 고효율 신모델 개발이라는 숙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중고대계 싼 거 사면 죽어납니다. 못 틀어요. 잡아먹는 전기에 비해서 시원하지도 않거든요. 전기만 많이 씁니다. 옛날에 많이 쓰던 일체형 에어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전기 엄청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아마도 백색 가전 업체들하고 정치적인 흥정을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국 내에서는 한국 GM이 만드는 라마스와 다보. 저 뭐냐. 다마스와 라보. 내가 안 모으니까 이거. 현대의 포트와 마이티 같은 사례입니다. 작은 상용차들 있죠. 최소한의 이윤을 남기는 저가 모델 개발을 장려해준 겁니다. 국가가 부지 운영이나 세제에 대해서 이익을 살짝 주면서. 그래서 다마스와 라보가 아직도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남는 게 없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특화된 에어컨 모델 개발 같은 것들. 지금부터 아마 시동을 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빨리 걸어서 제가 에어컨 사기 전에 나오면 좋겠네요. 네. 지난주에 박판교 변호사님이 나와서 사바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죠. 네. 우리는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똑바로 안 했다는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법원에서는 이 조사위원들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똑바로 조사도 못할 조사위원들마저도 족쇄를 채우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뉴스1의 기사입니다. 문건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요. 1차 조사가 끝나고 2차 추가 조사를 앞둔 시점에 조사위원들의 대화 그리고 사석에서의 발언 등 동향을 파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건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석 달 정도 지난 작년 12월로 추정됩니다. 뉴스1에서는 조사위원회는 이 문건을 발견했지만 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 삼지 못했다는 소문을 기사에 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단단히 단돌이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지요. 법원에는 아예. 그나마 직접적으로 대화를 1분이라도 해봤을 수 있는 상황을 공유했을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황상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올라간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죠. 대법원장 하나 바꿨고 나머지 법원의 태도는 완전히 그대로다. 그렇죠. 아직 세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말이에요. 권력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도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저기 있는 권력이 얼마나 큰가가 더 중요한 질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법부 권력은 휘두르기 나름이고 이게 얼마나 막강한가를 요즘 제가 실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청와대는 이걸 못 건드려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 고치고 저거 고쳐라 이거 적폐야 이런 말 하면 온 사법부가 들고 일어날 겁니다. 네가 왕이냐면서. 양승태며 거기에 줄 서있던 사람들 다 처벌받길 바라는 판사들이 많죠. 그래도 그 판사들도 그걸 못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당장 검찰이 수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법원과 검찰의 관계 및 상성상 수사가 한계가 있고 거의 모든 영장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시피 기각될 거고요. 검찰도 행정부도 견제가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법부가 법원의 시스템을 바꿔놓는 걸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까지 본 발언은 의외로 의회가 제일 약해요. 3권불립 가운데서는. 그런데 의회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는 공수처입니다. 여당이 지금 공수처를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검찰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법농단을 보고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 공수처는 우리만 때려잡으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법원을 견제하는 데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게 잘 알려졌다시피 공수처는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이나 법원을 견제를 아예 못할 가능성도 너무 커서 고민이 되지요. 그런데 고민이 되면 그 고민을 열어놓고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공수처를 받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키를 가장 많이 쥐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이 전향적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기회는 아닙니다. 자유한국당만 어떻게 이탈표가 나오면 할 수 있긴 있지요. 군대 얘기합시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힘을 약화시키면서 본연의 힘을 어떻게 쓰게 하느냐.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가 새로 창설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기무사가 가지고 있는 방첩과 정보소집의 임무를 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게 쉽지 않겠죠. 일단 국방부 동양관찰 업무를 해온 백규무부대도 존치하고요.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신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권한 오남용 금지 조항을 사령부량에 담았습니다. 또한 이게 좀 주목할 만한데요. 민간 검찰의 부장급을 사령부 내 감찰실장으로 두고 내부를 감시한다는 자체 정화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무사가 창설될 때도 정부에서 이런 비슷한 시도를 한 건데 가장 다른 점이 그거가 맞아요. 군을 감시할 수 있는 권력에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을 넣자는 얘기. 이게 이제 그 사실에서 한두회짱은 거 아닌데 거의 첫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송영무 장관이 지금 복수전 좋게 말하면 개혁 드라이브와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요. 나를 의심하다니. 그러니까요. 중장 찌끄레기가 아니긴 한데 짬을 얼마 먹었다고 네가 먹었으면 군검 합수단 즉 국방부 특수단이 수사기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드루킹 특권과 달리 그리고 지금 조현천, 노수철, 한민구 압수수색 다 했고 어제 보니까 장중규 당시 육참총장 내 집에도 들렀다 간 것 같더라고요. 압수수색했다는 얘기죠. 미나문구 시간에 제가 한 두세 번 얘기했다가 아 찜찜한데 이거 빼자. 왜냐하면 상황 다 끝났는데 하고 뺐던 내용이 있었어요. 장중규가 의심스럽다. 그 얘기는 방송 나갔나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독군인인가 그런데 회장이에요. 장중규 대장은. 계엄을 했다 손치더라도 소열 1위 합참미장이 지휘를 하지 계엄 문건에 육참총장이 왜 지휘를 하나. 육참총장 개인과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장중규 대장을 좀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네요. 법원 사법부는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독립을 시켜놓으니까 견제를 누가 아냐. 기무사는 방첩 업무를 해야 되는데 방첩 업무를 하다 보면 이걸 정첩을 어떻게 분리시키느냐. 그렇습니다. 참 이런 비교를 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기무사 쪽이 더 편합니다. 기무사는 위의 별이 부르든 대통령이 부르든 조인트를 깔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법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렛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이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For those who do. 초미세먼지까지 확실하게.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제가 마지막 정규 앨범을 내던 때였습니다. 2010년 가을. 여기저기 시사프로와 뉴스프로에서 중동 전문가들을 엄청 많이 모셨습니다. 중동이 왜 이러냐. 민주화 바람이 이렇게 부냐. 그 사람들 딴 데 나가면 유럽 전문가로 나가잖아요. 아니. 거꾸란 건 진짜 전문가들 계셨어요. 외대 아라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셨어요. 그때만 해도 87년을 경험했던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또 돌아오다니 또 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 같은 건 저는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사에 관심이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었겠지만. 여튼 그게 그래 뭐 중동 뉴스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러고서 잊고서 8년이 지났는데. 요즘 보이는 중동은 80년대에 보던 것만큼이나 좋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손희상 선생은 그 이유를 알고 나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손희상 선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는 게 없죠. 그렇죠. 요즘 나오는 게스트마다 아는 게 없대요. 김민아를 부르는 게 아니었어. 큰 패착이야. 맨날 모른다. 제가 아는 것은 없지만. 잘 모르는 사람의 원조. 손희상 선생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 설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평론을 안 하고 설명만 하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설명충이 됐습니다. 설명충 쪽으로 이제. 설명법. 네. 보시는 걸로. 네. 방금 말씀하셨던 2010년대에 2010년부터죠. 그때 중동에서 아랍세계 전역에 북아프리카를 포함해서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랍의 봄은 튀니지에서 시작됐죠. 2010년 말쯤에 부패한 경찰에 항의하는 군중 시위가 열렸고요. 그게 이어져서 2011년 1월 달에 분신 전국으로 이어집니다. 튀니지의 어떤 가난한 노점상이 20대였는데요. 자기 노점을 경찰한테 빼앗기고 가서 항의를 했더니 막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태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자극이 돼서 대규모 총파업으로 이어지고요. 총파업과 군중 시위를 통해서 이제 24년 동안 튀니지에서 해먹었던 벤 알리 독재자가 축투리됩니다. 이 2011년에 튀니지 혁명을 서방 언론들이 자스민 혁명이라고 흔히 부르기도 하는데 튀니지에서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31년 전에 벤 알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쿠데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치는 않은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차 자스민 혁명은 어떨까 이런 소리하고 있는데 그냥 그 단어를 안 쓰면 되잖아. 유럽에서 보기에는 튀니지 하면 떠오르는 건 자스민밖에 없나 봐요. 그런데 이제 튀니지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됐죠. 이 혁명의 물결이 그러나 현재 대부분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단편적인 뉴스로만 볼 때는 반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박정희 가고 전도 안 왔나? 그렇죠.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상 설명을 그만하겠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등 이쪽에서 혁명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민주화 봉기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시리아 같은 나라는 강력한 진압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이 분쇄가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머리 위에서 폭탄을 막 떨어뜨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같은 경우는 내각이 총사퇴하고 좌파가 내각에 참여하게 되면서 타협과 절충을 통한 그런 점진적인 의사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왕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런 민주화 시위의 줄기찬 노력으로 독재자를 몰아낸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튀니지 24년 동안 해먹었던 벤 알리를 축출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집트 30년 동안 해먹었던 무바라크를 축출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예면인데요. 34년을 해먹은 살례를 축출시켰습니다. 지난 2장 평론 시간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0년, 2011년, 2012년 그때쯤이었으니까요. 이게 한국은 이제 꼭 10년 전이었는데 2008년도에 우리도 줄기차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명박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한복판에 세워지고. 컨테이너의 이름을 성으로 부른 최초의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여가지고 몇 달 며칠을 이렇게 막 줄기차게 노력을 했지만 우리는 끝낼 그 명박산성을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그 아랍의 보험을 이제. 부러워하며. 네. 관심 있게 지켜보았죠. 저는 오히려 이때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스마트폰으로 인한 이 트위터라든가 뭐 이런 SNS를 혁명에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트위터를 주인공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아랍세계에서 특히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잖아요. 인터넷을 다 끊어버렸는데 그 트위터 본사가 전화 음성으로도 트위터를 쓸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트위터를 더 많이 쓰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는 물론 여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다음은 혹시 북한 아닐까? 그런 상상도 잠깐 해봤어요. 아 그랬군요. 오랫동안 막혀있으니 안 되죠. 그때 참 그때 확인했던 게 지금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역시 화가 날 땐 트위터가 짱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민주혁명에 성공한 이 세 나라는 결국 참혹한 반동을 겪고 있습니다. 예멘은 지난 그것은 알기 싫다 279B회에 말씀드렸듯이 내전에 휩싸여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트위치는 선거를 통해서 다시 보수주의가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다시 이제 국민투표에서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정권을 잡았죠. 트위치 혁명 이후에 인권운동가 마르주키가 잠깐 대통령이 됐었지만 전국의 혼란이 계속됐고요. 3년 동안의 임기를 마친 후에 SFC라고 하는 트위치의 보수 정당 대표자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SFC가 이제 나이가 90살이 다 돼가거든요. 아이고. 오늘 내일 하세요. 네. 그 양반이 벤 알리 체제에서 총리를 지냈던 양반인데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 대행도 잠깐 맡았었고요. 네. 황교안이랑 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황교안의 꿈이었죠. 네. 황교안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라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트위치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진 않네요. 일단 이 양반이 오늘 내일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명박 때 못했던 거를 더 몰린 다음에 그 다음 정권에서 성공시켰던 것처럼 네. 약간 고무줄이 더 팽팽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위치에는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는 좌파 정당들이 약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집트는 그 세 나라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드라마를 썼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세르 대통령 때부터 계산을 하면 반세기 이상 계속된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처음으로 직접 선거를 통한 민주정부를 세웠는데요. 그런데 그 자기들의 손으로 세운 그 정부가 1년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년? 네. 거기에 더해서 돌아온 독재의 부역자들은 민선 정부를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하고 군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재집권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연출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군부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민정이왕 약속을 하잖아요. 하는데 결국 그 군 출신인 사람이 군 장선이. 아니겠죠. 민선 정부를 테러 상태를 규정했다는데 뭐하러 굳이 그거까지 해. 그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말이죠. 네. 오늘은 이집트 얘기를 할 겁니다. 아 네. 그리하여 오늘의 주 무대는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던. 아. 그때 얘기부터 한다고요? 문명. 큰일 났네. 우리 주말에도 이런 얘기 할 거네. 아 네. 문명. 네. 그 저기 비정상회담에서 중국 대표가 항상 우리가 원조다 우리가 원조다 하다가 한번 이집트 대표가 나와서 바른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 이집트의 조상님들이 그 대피라미드를 쌓는 노역을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그 시절에 고인도를 쌓는 노역을 하고 있었죠. 암사동에 많죠.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슬람권에서도 짱을 먹다가 오스만 제국에 털렸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대항의 시대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했었습니다. 네. 그 대항의 시대 포에는 여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나오는데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골동품을 잔뜩 사가지고 아테네에 갖다 팔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큰 부자가 되는 문제에 골몰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후추 씨앗을 사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심문 후추를 또 생산할 수 있거든요. 아 네. 후추를 열다가 심문 잘 자라요? 그건 모르겠는데 대항의 시대 포는 그렇게 나오겠죠. 아 그렇습니다. 후추는 생산하는 게 짱이죠. 그렇게 해서 그 후추를 유럽에 갖다 팔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죠.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였는데. 그렇죠.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군요. 이 나라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었다. 네. 이집트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그렇듯이 오스만 제국이 짜지면서 영국에 넘어갔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독립을 하죠. 1922년에 독립왕국이 되어서 푸아드 1세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독립 이집트 왕국은 국왕이 다 헤쳐먹는 나라였습니다. 아 네. 왕정이다? 거기다가 이제 그 왕조의 정통성이 좀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요? 네. 영국에서부터 독일한 나라들이 대부분 이렇죠. 네. 그 푸아드 1세는 이제 그 무한마드 알리의 후손인데요. 무한마드 알리는 오스만 제국이 임명을 했던 이집트 총독이었고. 총독 내 후손이요? 네. 그리고 그 총독이 이제 무한마드 알리가 이집트의 세습 통치권을 얻게 됐는데. 그게 이제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를 한번 쳐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털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세습 통치권을 얻었습니다. 좀 이렇게 그 이상하죠. 그 이제 싸워서 이겨가지고 얻은 게 아니고. 그 이제 나폴레옹이 거기 이제 이집트 가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털어가잖아요. 네. 뭐 커다란 그 뭐야. 조각상 뭐. 그렇죠. 유물 뭐 이런 거. 피아미드 앞에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벨리스크 막 그런 거 다 털어가고. 그거를 다 그냥 멀뚱멀뚱 지켜본 다음에 외교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의 통치권을 얻었는데 그 후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어떤 통치의 명분이 많이 약했던. 무슨 동양척식 주식회사 사장이 초대 대통령이 된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지 총독 아니에요? 네. 바지 국왕이죠. 네. 어쨌든 왕이 됐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그 푸아드 1세는 1차 중동전쟁을 일으킨 주역인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선빵을 쳤잖아요. 네. 그 이집트 군대가 이제 갑작스럽게 탱크를 빡빡 들어와가지고 쳤는데 그러고 나서 처참하게 쳤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대패를 합니다. 네. 이스라엘에 선빵 친 나라들이 보통 처참하게 지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인기가 없으니까 그 이집트에서도 이제 왕정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이제 민중 봉기가 계속되었고. 그리고 또 1922년, 1920년대, 30년대 그때는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개몽주의 지식인들이 자유주의자 혹은 사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줄기차게 들고 일어났었죠. 그 가운데는 이제 가말 압델나세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는데요. 매우 똑똑한 군인이었습니다. 사회주의자였고. 네. 1953년도에 가말 압델나세르가 이끄는 군사 쿠데타로 공화정이 성립됐습니다. 뭐 마른 공화국인데 그때부터 이제 군부 독재 체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이 양반도 만주 갔다 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사회주의자였으니까 남로당에도 있었고. 대충 그럼. 백두 열통이구먼. 좀 많이 멀잖아요. 하긴 근데 가끔 보면 이제 그 환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민족은 이제 이집트에서. 환의 호가. 이렇게 왔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하여간 이제 그 왕정이 무너지고. 김 씨의 변형이 나세르였다니. 그 왕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군사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저항적인 흐름도 계속 있었던 저항적인 시기이기도 하죠. 그 저항적인 흐름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를 꼽자면은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결성된 단체고 푸아드 1세 치하에 그 이제 푸아드 1세가 통치하고 있는 초창기에 결성이 된 단체입니다. 지난 90여 년간에 이제 이슬람 세계 전역에 무슬림 형제단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사회봉사단체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랍권은 물론 이거니와 유럽과 미국 등에도 지역지부가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생겨가지고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가 보네요. 아마 제가 정확히 연도가 기억 안 나는데 한 27년 28년 막 그렇습니다. 설립 연도가요. 네. 이게 뭐 무슬림 형제단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런 조직이 다 있냐. 사회활동도 하고 정치활동도 하는데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여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아니 기독교 관련 정당 유럽이나 미국에 있다 말입니다. 많고 활동 다 하고 녹색당도 인터내셔널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다섯 글자 국제녹상당 말고. 아무튼 여러 나라의 의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이제 이번 아랍의 봄대에 이집트를 포함해서 튀니지나 요르단 시리아 등등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이제 전역에 많이 퍼져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 단체의 정회원 수만 따져도 몇백만 명이고. 그러니까 그 이제 정회원이라고 하는 거는 단체 회비를 내는 사람들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이제 등록된 등록 회원만 그걸로 이제 다 계산하면 천만 명이 넘어간다 그래요. 네. 지금 나온 우리 이제 아까 나온 튀니지와 예멘에서도 다수당 절대 다수당은 아닙니다마는 매우 유력한 정당입니다. 네. 그 이제 이 단체에 영향을 받은 그 정당들이 있고. 혹은 그 이 단체가 직접 설립한 그 이제 산하 그 정당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치에도 관여를 하고 있죠. 아마 이게 아무튼 이게 이집트에서 결성됐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그 아랍의 봄 민주혁명에서 그 각국의 시위를 주도한 그 이제 그 주요 세력인데. 지난 90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그 이슬람권에서 국가기구와 무슬림 형제단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이제 보면은 서방 언론들은 그 무슬림 형제단을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제 서방 언론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요. 근데 그 이슬람. 손이파 범 이슬람주의 정도로 얘기하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근본주의래요.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 단어는 되게 무시무시하잖아요. 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다 시꺼먼 옷 입고. 그러니까 원래 무서운 단어는 근본인데. 네. 그게 이제 이슬람이랑 세트로 붙여 파는 거죠. 이 단어를. 네. 그 두 단어가 붙으면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손이상 근본주의 막 이러면서 뭐야 그러죠. 그럼 손이상이 무서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이 떠오르고 폭탄이 떠오르고요. 근데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디컬리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그 무슬림 형제단을 표현할 때 완전 틀렸다고 말하기는 또 힘들어요. 그 종교와 신앙이 이 단체의 사회적 활동의 근거라는 점에서는 뭐 종교 근본주의적인 종교 단체다 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 종교 근본주의는 크게 따졌을 때 두 갈래가 있잖아요. 이제 그 거칠게 둘로 딱 쪼갰을 때 보면 말이죠. 이제 한 가지 타입은 동성애자는 절대 용납 못한다. 혹은 막 스핑크스는 우상이니까 파괴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고양이 반대자. 네. 그리고 성직자를 존중해라. 그리고 여자를 대학에 보내면 염소는 누가 키우냐.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나쁜 이야기를 들어마땅한 근본주의자가 있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슬람 근본주의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살라피즘이라고 말하는데 살라피스트 이런 타입의 근본주의가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예멘의 일부 촌의 이맘들. 반 고양이 친 염소주의자. 꼰대 꼰대. 꼰대는 정치 세력이 돼 있다니까 언제나. 그리고 또 이런 타입의 근본주의가 있죠. 또 다른 타입인데요.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 왜냐하면 경전에 그러라고 써 있으니까. 핍박받는 사람의 편에 서야 된다. 그러라고 하니까. 우리 종교에서 그러라고 가르치니까. 그리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런 민중적인 근본주의가 있는 거죠. 결국 경전 해석을 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 해석을 화났을 때 하느냐. 정신이 붙었을 때 하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근본주의. 이게 무슬림 형제단 쪽에 좀 가까운데. 우리가 무슬림 이야기라고 하고 들으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지. 기독교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소망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향림교회 같은 교회도 있다고. 그러니까 동성애자 반대에 온 힘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봉사에 온 힘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책도 있고. 분당소망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BDSM입니다. 그거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아 좀. 나가. 그거 안 그래도 아까 제가 트위터에서 썰 봤거든요. 나를 주인님이라고 불러. 제 주인님은 주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아 이러지 마 방송아. BDSM 안 돼. 재빨리 다시 방송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슬람에서도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로 가르치는데. 그런 걸 이제 그 자카트라고 하죠. 그 자카트 이제 그 적선 혹은 자선. 근데 이제 그 자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적선하듯이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고 시혜가 아니고요. 자기의 형제 자매들한테 나누는 것하고 똑같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천국에 가서 보상받는다 그래요. 그걸 하산하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슬림 형제단은 그러한 그 신앙 원리에 기초해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의료나 교육, 빈곤 퇴치 그런 활동들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입의 그 종교 원리주의, 근본주의자들은 또 이제 그 경전을 막 파고들었을 때 막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초기 무슬림 형제단의 이론가 중에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인데 사이드 쿠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이드 쿠툽은 한국에도 그 책이 번역돼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경전을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경전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 왕이 있네? 도저히 왕을 못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과격파는 이제 그 이제 그 좀 좀 더 열정적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왕을 죽이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정부 주제들이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쟤들은 결론은 같은데. 결론은 같은데. 하는 말이 다르네. 그렇죠. 결론에 접근하는 그 과정이 좀 다른 거죠. 그 이제 그 왕이 또 짜지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 군부 독재가 들어소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독재자가 있어요. 그렇죠. 사다트를 죽여야겠다. 그렇죠. 실제로 사다트를 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들을 가진 이제 그런 과격한 분파가 있었기 때문에 무슬림 형제단은 많이 탄압을 받았고 이게 이집트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시리아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말 많이 탄압받았고요. 그러니까 독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형제단의 존재가 생명의 위협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아주 꼴복에 실은 사람들인 거죠. 종교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이제 그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이념으로 종교를 볼 때 말고 좀 뭐랄까 그러니까 그 종교가 어떤 그 민중적인 그 감수성을 대변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억압받는 피조물의 탄식이며 그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고 영혼 없는 형실의 영혼이라고 이제 옛날에 마르크스라고 하는 랭퍼가 해계를 디스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싱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셜 컨트롤 이런 기들을 다운받아가지고. 아무튼. 아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수염으로 치면은 이제 마르크스 수염이 제일 많죠. 많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알이? 풍성하다고요? 풍성하고. 그만큼의 래퍼였다. 네. 저도 원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털이 많으세요. 근데 관리하기 되게 힘들고 한국은 비워드용 미용 제품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수염이 그렇게까지 나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기름은 나서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요? 저기 누구지? 하든. 제임스 하든이요? 제임스 하든만큼 안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홍성갑이랑 저. 은 돼요 그게. 네. 어 그러게요. 그 저기 홍성갑 기자님은 되게 특이하게.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그 뺨의 아래쪽 부분에서 이렇게 털이 좀 길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형갑이는 그 저 프라이드 비어더라고요. 털이 오만 색깔 다 나요. 맞아요. 그래서 퍼레이드 할 때 나가면 사람들이 영험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감각기관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뭐 저 사람은 그 다양성의 신인가 봐 하면서 이렇게 퍼레이드에 나온 사람이 섬길 수도 있어요. 아 무지래 빛깔로. 그러면 일부 무슬림 형제단이 와서 죽일 거예요. 아 무슬림 형제단은 무슨 동성애자 뭐 어떤 그런 거에 관계가. 아니 왜냐하면 신이 되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 신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광고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BDSM은 유전해 주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버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SSFM입니다. 콕지버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지버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지버 콕.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레노버. 김치도 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요파시 코스터가 여기저기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아, 네. 김치를 사면 요파시 코스터를 드리는 행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류와 관계없이 수량 두 개를 주문하신 고객에게 요파시 코스터를 증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배추김치만 두 개 주문해도 요파시 코스터가 간다는 말이군요. 네. 요파시 코스터는 또 디자인 색깔이 김치색이라서 색이 번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으셨대요. 고무장갑도 아니고. 고무장갑 같죠? 멀리서 보면. 오늘 주문건부터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은 8월 9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주문하시면 해당이 됩니다. 네. 역시 선착순입니다. 50개. 네. 요즘에 책상 위에 시원한 음료 올려놓으면 좀 이따 홍수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요파시 코스터는 코르크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물을 흡수하는 반면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코르크로 된 코스터가 관리하기가 제일 쉽고 사용 연한이 제일 짧아요. 음. 네. 그래도 올여름 내년 여름까지는 충분히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요파시 공짜 코스터로요. 네. 그리고 저희 코스터는 저희 원래 녹음할 때 쓰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네. 방음이 돼요. 무슨 소리야. 아니지. 흡음. 흡음인가? 어쨌든 컵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안 나요. 아. 그건 그렇죠. 컵 내려놓을 때 시끄럽지 않습니다. 네. 별개 다 광고 포인트네요. 그렇고요. 네. 이거 다 팔리면 반응이 좋다고 보고 그알실 코스터도 만들어보려고요. 그알실 코스터를 갖고 싶으면 이걸 사세요. 아. 그렇죠. 네. 이번에 티셔츠를 만들고 나서 제가 절대 말하지 못한 가슴에 담아둔 말이죠. 이번 티셔츠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티셔츠를 만들게 이번 티셔츠 사세요. 하하하하. 이상평론이에요. 네. 네.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저기 이제 그 이슬람 혹은 그 종교 근본주의의 크게 두 타입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무슬림 형제단을 그 이슬람의 살라피스트들이랑 이제 같은 종류의 근본주의로 생각할 수는 좀 힘든 노릇이죠.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그들을 이해해 봅시다. 그들이 유지하고 싶은 것이 기독교 그러니까 그 종교 단체 자체의 이익단체의 세다라고 생각하면 공포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공포장사들이 원리주의자가 되고 근본주의자가 돼서 타인을 억압하는 장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적을 만들면 장사가 잘 되니까. 그게 아니고 경전을 시민으로서 해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봉사활동 위주의 단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우리 개몽받은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그 좋은 쪽으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좀 부정하게 좀 이제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보면 이제 기독교에도 비슷하게 이제 그 두 종류의 근본주의가 있다고 아까 이제 윤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한 가지 타입은 이제 성조기를 주로 많이 흔드시는 분들 그런 타입인데요. 동성애자는 절대 용납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면 1500년 뒤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더불어 짱인 건 삼성이다. 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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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의 이제 분들이 또 보면 이제 불상은 우상이니까 파괴하자. 또 막 목사의 세습을 존중해라. 바로 이제 그 엊그저께 이제 저희 그 기독교 통합교단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세습을. 인정했죠.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뭐 이제 이런 타입에서 보면 또 이제 여자가 남편을 따르지 않으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 그렇죠. 그래서 아니 저. 염소 대신 남편을 좋아하는. 그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옛날에 교회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있는데. 네. 어젠가 오늘 아침에 막 합법 세습 같은 소리 안에 미친놈들이라는 게시물들이 막 올라왔거든요. 그 오래된 비극이 오피셜해졌죠. 네.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한국교회에서는. 네. 그런 타입의 이제 그 종교의 어떤 빡센 종교를 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에서 이제 이런 근본주의가 있잖아요. 소유권을 리셋하죠. 네. 왜냐하면 성경에 소유권을 70년마다 리셋하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70년마다 재산권을 다 리셋하고 그리고 채무를 다 리셋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주빌리라고 그러죠 그걸.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지금 사회적인 활동 근거로 삼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희년함께라는 그런 단체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신부님 중에 이제 자크엘릴리라고 있었는데요. 자크엘릴도 한국어로 책이 번역돼서 나왔고. 아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크엘릴 총서가 다 나온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저는 들었어요. 프랑스에도 그 총서가 다 안 나왔는데. 왜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그 출판업종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되게 안 팔리는 책들을 되게 많이 내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 자크엘릴릴 신부가. 이게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건 아니구나. 네. 자크엘릴릴 신부가 이제 그래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잖아. 그런데 나는 프랑스 사람이네. 그런데 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니까 국가 기구를 도저히 못 다르겠다. 똑같네요. 네. 국가는 사탄이다. 기독교인은 국가에 맞서 싸워야 된다. 대항해야 된다. 아 무정 무주의자들이 또 머릿속에 물음표가 땡 뜨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시대에 섬기네. 왜 여기 같이 있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성적이 흔들면서 리퍼트 대사한테 개고기 갖다 드리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랑 똑같이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잠깐 또 다른 얘기로 세자면 기독교인 중에 김성태 집사라고 있잖아요. 강서구예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표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어맹뿌 씨하고 정몽 시니어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난 몇 달 전에 5월 달인가에 죽빵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오른뺨을 맞고도 왼뺨을 대주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앞 시간은 종교에 대한 얘기군요. 너무 이야기가 많이 샀습니다. 반대쪽 뺨을 내주지 않나요? 오른뺨을 맞자마자 바로 넉다운을 당해서 왼뺨을 내줄 정도의 체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껴놨다가 몇 달 지나서 회복한 다음에 다시 가서 대줘야죠. 하느님 말씀은 MMA에 대해서도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뺨을 내주랬지 턱을 허용하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왜요? 턱을 허용하면 반대쪽 뺨을 내줄 수가 없어요. KO기 때문에. 턱 조심하시고요. 기독교인 여러분. 뺨만 내줍시다. 다시 이집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집트 혁명은 2011년 1월달부터 작은 규모의 시위가 열리면서 그러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1년 새해 첫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도 기독교 교회가 있죠. 이집트 정교회 혹은 콕트 교회라고 불리우는. 그렇습니다. 교황도 따로 뽑는. 맞습니다. 이집트 교회가 습격을 받아서 불에 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테러가 종종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습격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습을 요구하는 경찰이 범죄자를 빨리 잡으라는 그런 시위가 시작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에 무슬림 형자단이 참가를 하면서 좀 큰 규모의 군중 시위를 번졌습니다. 무슬림 형자단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집트 혁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집트의 콕트 교도들이 광장에 모인 시위대를 손에 손잡고서 인간 띠이끼로 쭉 이어서. 그 장면이 되게 많이 보도됐죠. 이렇게 한국에 많이 보도가 됐죠. 장찰로부터 보호를 했었는데.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이죠. 아랍의 보험의 상징적인 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두 종교 간의 갈등이 없었던. 많이 손을 잡은 상태로 시위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인 거리 시위가 경찰이 지금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경찰이 오히려 범죄자들을 숨기고 있다. 그런 식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월 17일입니다. 1월 17일에 생활고를 비관한 노동자가 독재에 항구하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분신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생활고라고 하는 건 이집트는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래서 생활고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임금이 낮다 아니면 해고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당장에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집에 물이 안 나와요. 집에 물이 안 나오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의 부유층들은 집에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을 갖추고 있죠. 수영장을 갖추는 게 특히 많이 유행을 해서. 빈부격차가 큰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아주 멋지게 살아요. 그런데 튜니지 혁명이 빈곤한 노점상의 분신자살이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이집트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집트에도 튜니지처럼 이렇게 번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장관이 TV에 나와서 이집트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며 국민들은 정부를 잘 따를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잘 따르겠다고 그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우리들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자신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1월 18일에도 3명이 더 분신자살을 합니다. 그중에서 20대 청년 한 명은 현장에서 직사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억눌려왔던 민희가 폭발을 하죠. 우리도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핏하고 감정적으로 확 쏟아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 이후로도 분신정국은 계속 이집트에서 이어졌고요. 그때부터 카이로 광장에서 군중 시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산발적인 시위들은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밤을 새서 다음 날까지도 이어지고 그런 식의 시위가 이어지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집트 언론들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알자지라가 광장의 상황을 단독 특종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 사건이 이집트에도 각 지역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알자지라가 쉽게 말해 떴던 모멘텀이 몇 번 있었는데 그중에서는 아랍의 본과 관련된 보도들이 되게 컸죠. 그 전에는 이라크 전쟁. 서방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자유롭게 접근을 하면서 보도를 때리는. 이 당시에 우리는 이 소식을 트위터에서 많이 봤었죠. 이 독재구가 참 웃기는 나라는 게 이집트는 여전히 동부 쪽 개발에 매우 게을렀고 공업 육성이 좀 느렸다고 해야 할까요? 도시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도로를 이렇게 딱 보면 동쪽 도로가 있어요. 작은 도로들은 흙길처럼 이렇게 된 거죠. 도시도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카이로에서 뭔 일이 있으면 온난화 사람들이 무조건 다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도를 안 하니 화가 더 나아 안 나냐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굳이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렇죠. 서울에서 뭔 일이 났는데 보도를 안 하는 거. 보도를 안 돼. 같은 거예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월 25일. 이때 1월 25일. 그러니까 이집트 혁명을 1월 25일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무슬림 형제단이 공식적으로 무바라크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모든 무슬림 형제들이 독재자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동참하길 바란다. 이런 식의 공문을 팍팍팍 띕니다. 이때부터 전국이 혁명 전국으로 급변을 하게 되죠. 전 국토에 걸쳐서 작은 소도시마다 모든 도시마다 사람들이 거리에 다 물러나와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1월 28일이 금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은 이제 준마라고 하죠.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에 교회를 가지만 무슬림들은 금요일에 해가 꼭지에 떴을 때 다 같이 모여서 모스크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다 같이 예배를 했던 무슬림들이 예배 끝나고 다 같이 광장으로 쏟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그 이집트 혁명의 결정적인 순간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국회의사당 쪽으로 향하는 그 다리를 다 점거를 했어요. 시위대는 쪽수가 많으니까 그 좁은 길목을 막고 있으면 더 못 지나가잖아요.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있던 거네요. 경찰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리 위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시위대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녁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잔이라고 하는 건 그 알라하고 뭐 이런 기도 시간이다 하는 그 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한동안 나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 시간이 되니까 시위대가 갑자기 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슬림식 기도 있잖아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스크럼을 짜고. 스크럼은 아니고요. 모르는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손가락 까딱까딱 하고. 그러는 그 이제 그 시위 아니 시위가 아니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무슬림들한테 물대포를 계속 쏘는 거죠. 경찰들은. 그렇죠. 회사하라고. 근데 물대포를 맞으면서 계속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네. 그건 와 굉장한 광경이네요. 네. 근데 그 이제 그 기도하는 그 이제 그 다리 쪽이 다리 쪽을 이제 그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또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저희 사무실에서요. 아니 우리 집 사무실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마포도 옆에서. 네. 그렇게 찍어가지고 또 이제 그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죠. 유튜브에 올리고 이게 막 알자질하고 보도를 통해서 나가고 이러면서. 그게 정말. 엄청나게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거죠. 와. 순식간에 다 퍼지죠. 군부는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와 이건 20세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겠네요. 그때 그 20세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 20세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이제 전세계 무슬림들이 그 광경을 보고 분노를 할 수 밖에 없죠. 이걸 아무도 못 찍고 기자 한 명이 찍었으면 필리츠상일 텐데. 네. 그 이제 그 경찰들도 자기들은 폭동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는데. 그 앞에서 걔네들은 되게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기도만 하고 있는데. 막 그 앞에 물대포를 쏘고 있는 거잖아요.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경찰들도 무슬림이니까.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사기가 떨어져서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실패하는 경우도 역사에 간혹 가다 있는데. 보통은 이런 순간이 한 번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진압을 행해야 할 군인들의 사기가 와장창 떨어지는 순간. 이건 진짜 이건 내가 못 해먹겠어. 나 이거 못 막아.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달아나니까 갑자기 시위대가 와가지고 살수차를 빼앗죠. 기도가 끝났으니까. 네. 끝났으니까. 살수차를 빼앗고 물대포를 경찰을 향해서 쏘면서 다리를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여의도까지 도착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을 점거를 하게 되는데. 여의도가 아니죠. 아무튼 점거를 하고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쭉 가게 되는데. 결국 시위대의 행렬은 그날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로막혔어요. 그 앞쪽에는 수비대가 있으니까. 총을 들고 있는 수비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대신에 새누리 당사를. 그렇죠. 여당 당사까지 국회 안에 있긴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군부독재라도.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집트에서 독재자가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말씀하신 다리에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시위대가 물대포를 맡고 있는 장면이. 지금 유튜브도 아직도 있어요. 2011년에 가장 많이 리트리트 된 사진 중에 하나네요. 그게 한국에서도 운동권 소모임들이 그거 보면서 학습하고 그랬어요. 그때. 카톡방에 이거 봐라고 다 돌고. 그 사진하고 기독교인들이 손을 잡고 무슬림민들을 보호하고 있던 사진. 그 두 가지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가장 많이 리트리트 된 사진 중에 하나네요. 비교 안 해도 비교하는 게 더 촌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마는. 재작년에 모든 외신이 한국 얘기를 보도했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한 다다음 날쯤에 그걸 저도 다른 동지가 저한테 보내가지고 봤는데. 와 그거 딱 보자마자 이거 게임 끝났다. 이미 정부가 무너지겠구나라고 바로 딱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1월 28일이죠 그게. 2월 달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갑자기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정말 들불처럼 마구마구 번지게 되죠. 전국에서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노조가 총파업을 주도를 당연히 하고요. 수에즈 운하가 마비가 되고 그리고 이집트의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석유 부문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신문 애국조선일보 이런 데에서. 난리가 나죠. 경제를 멈춰버렸다고. 애국조선일보. 애국이라고 하신 줄 알았네. 애국동아일보 이런 데에서. 경제를 멈춘 시위대.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명령을 받은 각지의 군부대가 수도 카이로로 진격을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많이 봤죠 시내에서. 그래서 전국에서 타고 온 전경버스. 광화문에 쭉 늘어서 있고. 여기는 전경버스가 아니고 실제 탱크가 오고 총을 둔 군인들이 보병사단이 그리고 특공대원들이 카이로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대들이 카이로에 있는 타흐리르 광장을 완전히 쭉 애워싸고 거기에 통제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는데. 그런데 이제 젊은 장교들이 정부의 진한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격 명령을. 왜냐하면 지금 딱 보니까 이미 지금 정부가 완전 레인덕에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국정기능이 다 상실된 상황인데 그거 따라봤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내각이 총사퇴를 하게 되고요. 무바라크 대통령이 공식 업무를 중단합니다. 뒤로 짜지고. 그리고 부통령이 대신 대행을 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이제 대권의 꿈을 품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집트에도 이제 반기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나타나는. 그 엘바라데이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총장을 여러 번 역임을 했고. 그리고 그. 바총장님. 네네. 그 엘바라데이가 이제 그 노벨 평화상도 받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막 어린이용 위인전도 나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급하게 흉상 만들어지고 막 그랬겠네요. 막 생각 오죠. 생각 오죠. 아 반기문은 그랬었어요? 네. 아 그래요? 친바연대 막 바라데이한테 안 물어보고 막 그. 반기문 마라톤 아직도 할걸요? 했던가? 네. 바라데이 총장이 귀국해서 정부와 무슬림 형제단 대표단의 협상을 주재합니다. 야 이제 너희들 이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막 들어먹지 말고 제발 대화로 풀자. 해가지고 협상을 주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 정부와 이제 타협을 시작하니까 시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의 외교 문서가 해제되면서 공개되면서 이제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때 이미 정부하고 협상단 시위대 협상단하고의 그 협상을 통해서 엘바라데이를 다음 대통령으로 세우기로 뭐 그런 식의 합의가 대충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나 이 시위 현장 이런 상황이 이제 투쟁 같은 게 생길 때 그 대표단이 협상을 하는 타이밍이 늘 좀 되게 중요해요. 애매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무슬림 형제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막 어떤 그런 막 결사 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보니까 좀 독재자는 좀 아니고 쟤보다는 엘바라데이가 낫지. 차라리 네가 대신해라.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 시위는 더더욱 더 격화가 되죠. 제야의 인권운동가들과 세속주의 좌파들. 그리고 노동조합 등등이 시위를 더더욱 더 키워가지고 2월 8일이 되면 오히려 더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몰립니다. 그 무슬림 주도 세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때 되니까 이제 그 부통령이 강경 진압을 예고를 하고 그 강경 진압에 군부가 지지선언을 다시 합니다. 군부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진압 못하겠다. 막 그러다가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때 됐을 때 강경 진압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군부가 무슨 선언을 할 수 있고 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또 이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고작 3일이 지난 2월 11일인데요. 갑자기 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사임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무바라크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건데 무바라크 대통령이 갑자기 쓰러져서 야채 인간이 됐다 그래요. 잔인하게. 야채 권력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채 인간의 이제 그런 어떤 사례들 가운데 뭐 이제 그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계시고. 정치적 용어입니다 이건. 아 네. 아 야채 인간은 그리고 저기 그 김미나 기자의 밴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아무도 모르는 밴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밴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 왜 그래? 네. 결국 이제 독재자 사임이 발표가 되면서 대통령 사임이 발표가 되면서 그 전국은 수습 국면으로 가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다시 뽑고 헌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혁명 정국이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결국 보면. 호헌 철폐가 됩니다. 네. 독재자 독재를 무너뜨리고 혁명이 성공한 것은 맞는데. 중간에 그 상황이 약간 애매했어요. 시위를 주도하던 세력이 갑자기 타협하면서 빠지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는데. 또 뭐 군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진압을 안 한다고. 뭐 그렇게 하다가 또 진압한다고 그러다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독재자가 쓰러지게 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력이 텅 비어버리는. 네. 누구도 그 상황에 압도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혁명이 성공한 순간. 네. 불씨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형제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막판에 빠지고. 엘바라데이는 존경받는 원로 국가 원로로서 이제 그 상황을 유연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지만. 그럼 갑작스럽게 이제 그 상황이 확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국내 이집트 국내에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부는 더더욱도 그렇고요. 간을 보다가 막판에 정부 지진을 선언했던 군부인데. 네. 그러니까 박정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집트뿐만 아니고 중동에서 되게 흔히 있는 일인데 군사독재가 이슬람 사회주의 독재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뿐만 아니고 중동에서 많이 관찰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자가 보수주의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좀 그 자유주의자 좀 더 이제 더 좌파 난 더 좌파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서구 중심적으로 도시 중간계급 이상인 경우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어떤 정치 세력을 이루기가 또 힘든 상황인 거죠. 네. 서로 섞인 사람들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 보면 그 독재정은 무너졌다. 독재는 무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민선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는 이들의 이합집산과 정치적 싸움의 장이 되죠. 네.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권력을 쟁취했는데 이걸 깔끔하게 인수하고 협상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받지 않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은 실전을 해봐야 가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 혁명 직후의 상황에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 이제 세상이 체인지가 됐으니까. 네. 독재자가 짜졌다. 막 서로 막 얼싸안고 기뻐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매일마다 TV뉴스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해외에 은닉한 재산이 무슨 몇십조 원인데 그게 공평하게 분배가 될 가능성 그런 걸 매일마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매우 실제적으로 가까이 와 있는 현실로 믿었어요. 그리고 막 이제는 막 강제 구금이나 고문 같은 것도 사라지고 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거라고. 이제 세상이 뒤집혔어. 우리가 이겼어.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구 독재 체제를 부역하던 그 체제를 떠받치고 있던 관료 집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피야. 네. 하나는 사법부. 또 다른 하나는 군부. 왜 웃으시나요? 사법부와 군부라길래요? 네. 양승태하고 김우사요? 독재자 한 명 대통령 한 명을 갈아치우는 것은 혁명의 완성이 아니라 민주화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임은 아직 그때 그 순간까지는 몰랐죠. 이집트 사람들은. 독재를 떠받치고 있던 그 두 축 외에도 또한 보수 언론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군사 계염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계엄 상황이 3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죠. 4차 중동전쟁 끝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시위단을 군대가 진압하려고 갔던 거겠죠. 네. 그리고 민간인을 영장 없이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하고 직결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군부의 권한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직결재판이란 총살 같은 건가요? 심각한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집트 정치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믿었지만 향후에는 처참한 결과로 시치닫게 되죠. 알겠습니다. 네. 이 과정을 내일 이 시간에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자에 날개가 달린 손이상 선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날개 안에 솜이 들어있어가지고 날개가 만져보면 퍼실퍼실해요. 원래 깡패나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지나가다가 날개 달린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십시오. 살벌한 사람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날개를 퍼실퍼실 만져보고 싶은 욕망이 들거든요. 그것을 알기 싫대는 에어비타 더스트제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초, 미세먼지까지 확실하게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XSFM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사실 제가 어저께 의기 없는 전쟁이라고 야쿠자 영화였잖아요. 맛보고 눈물 한번 흥어주고 그래서 오늘 야쿠자 안경도 쓰셨어요. 깡패가 되어야 되겠다. 수염들게 길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깡패는 아닙니다. 땡벌이죠. 기본적인 야쿠자 조직원의 몸무게의 50%에 해당하는 손희상 선생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집트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튜인지에서부터 시작됐던 아랍의 보험이 어떻게 이집트까지 퍼지게 되었는가 이집트는 어떻게 해서 디비지게 되었는가 시민들은 어떻게 연대했고 그 시민들을 떠받들어주는 힘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지금 당연히 알고 있는 결과 잘 풀리지 않고 다시 독재, 군부로 권력이 돌아가게 되는 과정의 첫 단계 정도까지 들었습니다. 내일은 조금 우울하거나 혹은 쎄한 쎄!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그 기분 알죠. 쎄한 얘기를 내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보십시오. 윤석열 에디터와 이승준 프로젝트와 손희상 선생이 내일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282회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SSFM입니다. I.E.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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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W.E.